제가 오늘 1등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쉽게 진출을 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. 저는 이번 16강조보다 32강조가 더 빡세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경기가 잘 풀린 것 같아요. 솔직히 문호준 선수나 박은주 선수는 이기기 힘들겠지만 4등 안에 들 자신은 있어서 그냥 준비하던 대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많은 팬분들 오셨는데 16강 승자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놀러와주세요.